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소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대식을 이어가고 있는 무료 급식소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점심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유독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기는 이곳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밥하고 국, 반찬 3개, 3찬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나가려면 공수자가 30명, 40명이 필요한데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되어버리면 저희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하고 반만 나가요. 다중이용시설 좀 기피하면서요. 자원봉사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합니다. 수고가 많이 돼서 확인차 한번 연락드렸어요. 지금 거의 수고가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약간 불안해서 아무래도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 아니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고등학생이라 조금 조심스러워서 굳이 계약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담담해주면 다시 잘 도와드리려고요. 그렇죠. 맞으면 가요. 콩나물이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네, 받으려고요. 떨기. 마늘까기 다운이로 하시면 돼요. 이날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봄방학 맞아서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나선 겁니다. 일손 하나도 더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캐내기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익숙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사자가 좀 없을 것 같고 옛날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다가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걱정되긴 하는데 잘 지나가지 않을까. 힘들긴 하는데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상황에서도 무료 규칙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빨리 확산되지 않고 진정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 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이 마스크 끼고 조심해서 나와서 좀 바쁘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깔도 난리인데 할머니가 거기하면 안 돼야 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와야지. 이렇게 오늘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 넘게 봉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곳을 찾는 700여 명의 사람들이 끼니 굶지 않고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한 시 간다고 권하고 정시라도 좋습니다. 만들 수 다 하셨어요. 어르신. 만들 수 있어요. 따뜻하게 마스크 좀 챙겨주십시오. 아니 해야지. 안 돼. 평균 연령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좀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필수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라도 좀 착용을 해서 나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철저히 좀 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 물품으로 구성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총 3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 위해서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최근 마스크, 손 세정제, 가격 상승과 함께 품절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그래서 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안내문이 한국말로도 되어 있고 저희 중국 공포도 제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도 같이 되어 있어요. 중국인 일집 지역을 비롯해서 노인, 영유아, 다문화 등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 또 중국 출입국자와 접촉한 고위험 가구가 대상입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 등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실 때 핸드백에 손 세정제여 들고 다니다가 손 모실 수 있습니다. 키트 구성품 사용법은 물론이고요. 예방 수치까지 함께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대부분은요. 면역력이 약하고요. 개인 위생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요.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살려서 이웃 돕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역 소독에 사용할 장비들을 갖춰서 필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나선 소독 전문 업체입니다. 평소에도 봉사를 진행해온 이 업체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찾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방역에 대한 필요성 높아지면서 주말에도 쉴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감염에 취약한 곳을 위주로 방역 소독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체 무해한 소독약 사용해서 집안 구석구석 소독했습니다. 입구소피 타주시면 되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거. 이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네요. 커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또 소독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일 입국한 우한 교민들이 충남 아산로로 이송될 때 이용한 수송 차량을 방역 소독하기도 했었고요. 이곳은 저소독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사업이나 각종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이처럼 방역에 비용이 들이기 어려운 곳은요. 먼저 찾아가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손잡이처럼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물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면 간접 접촉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으로 잘 관리가 되시지 않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저희 초긴장 상태예요. 선생님들 오시면 손 소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에서 쉬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지라 또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오셔서 항상 소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되게 고생하시겠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트 보내줘야 돼요? 이게 일상인데.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는 게 당연한 사명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